아리랑 아라리요 아라리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산토끼 토끼야 토끼야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할렐루야 여기 차장노님 조남여 군사 고수자 군사 이렇게 있네요 차장노님은 제 행사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산토끼 토끼야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산토끼 토끼야 향이 별로인데 이파리 향이 많아요 이게 모기가 제일 싫어하는 향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집에 모기가 없어요 산토끼 토끼야 산토끼 토끼야 산토끼 토끼야 산토끼 토끼야 길건러가 남산이에요 요즘 아주 싱그럽네요 실록의 계절이란 말이 맞아요 실록의 계절이란 말이 맞아요 그냥 이파리도 연두색이라 너무 깨끗하고 이뻐요 산토끼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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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집에 앵무새가 4마리가 있어요 도리와 초롱이는 아직 어려서 말을 10마디 이하고 여기 있는 한수가 말을 잘해요 얘는 천리향 역시 향이 굉장히 좋아요 산 도끼 토끼야 부추를 여기다 심을 하는데 닷새 한 번씩은 비워서 먹을 수가 있어요 산 도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아이고 또 춤출래 산 도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요즘은 말보다는 춤을 많이 춰요 산 도끼 토끼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안녕 한수 안녕 안녕 한수 안녕 자꾸 밖에 나오고 싶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나무에서 놀게 해요 산 도끼 토끼야 새끼들어 노래 잘하더니 왜 또 안해 산 도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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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야지 여기 조롱이 조롱이 안녕 안녕 얘도 한 10마리 정도? 그 정도는 해요 네 여기 손인장이 꽃이 이제 피네요 신기한게 여기 이 손인장에서 떼어서 이렇게 심은건데 꽃이 달라요 얘는 이렇게 빨간데 얘는 꽃이 한 두달정도 이렇게 길게 나왔다가 하얀꽃이 피거든요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꽃이 하루에 아침에 피면 저녁때 끝나요 꽃 피면 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